퀸트 퀸트 넷냐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퀸트다 퀸트 싱글 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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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더 스톰 퀸트 오브 더 스톰 퀸트 퀸트 쪼끔 해봤던가 한 턴트 한 장 낼 수 있습니다 강철매의뮤신 퀸트 마다 한 장을 뽑습니다 공격은 못하나 쓰론 브래커 했었죠 퀸트 방어구가 있다면 욕 피해를 준다 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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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난다 잘못 냈네 여기 냈어야 했네 물을 수 없나 물을기 없어 뭐 튜토리얼인데 별로 안어렵겠지 피굴 두 문을 시선하려면 알쥬르를 클릭하십시오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내 무덤에서 카드를 낸다 내 불을 지하 남은 미니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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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니스러운 일할 수 없지 오모 음 앞쪽이 근접이고 뒤쪽이 원걸이구만 꽤 복잡하네 간단한 규칙이 줄어놨는데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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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업 백의 카드를 주거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승격 단계는 흰 파보 금 금색이다 보라색이다 전함을 낼 때마다 이 유명인 테니스 왕자 테니스 왕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괸트다 괸트 몰룩수도 있다 변인자 블리자드도 이상한 용변단 꿀잼단 내지 말고 이런 걸 냈어야지 야군의 전력을 두배로 만든다 브론즈 세장을 낸다 야군이 추가 방어구를 이보유한다 까마귀 군주 모닥불 기념식 폰트 대딱크네 보글보글 수프 유닛을 3승겨간다 모바일 됩니다 역시 버기업이야 근데 모바일이 더 비싸던데 모바일이 더 쌀 줄 알았는데 더 비싸더라구요 아이 나 똑같겠다 9.99달러랑 12,000원이면 모바일이 더 싸긴 하겠다 보통은 PC보다 모바일이 싼데 달러 비싸던데 달러 비싸던데 모바일이 더 싸게 돼요 마칫이 울밤전사 노도 위치음 퀘트다 퀘트 특수 카드를 낼 때 모든 적에게 1 피해를 준다 전력이 가장 높은 적에게 1 피해를 준다 어우 쎄다니 근데 다시 1 피해를 준다 다시 1 피해를 준다 다시 1 피해를 준다 조니 저런거 빨리 잘라야되는데 와르그 네. 등폭하고 꿀밤 때려야지 비켜 줘야겠다 비켜 줘야겠다 유닛을 낸다 증폭한다 피해를 준다 카드를 뽑고 한장을 낸다 대형 근접해내면 열의를 획득 원거리해내면 증폭 3피에 애를 준다 아군 1등포 아군 1등포 자아라 안사 그런 물건은 안쌉니다 뚝배기 맨 하나 더 낸 다음에 솔탄 칩에 올려서 특능 가진에 뚝배기 깨자 원창 이 능력 없음 스테니스 왕자 스테니스의 왕자 아군을 10등 폭탄다 탈피해를 준다 아니 이거구나 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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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리트 역시 엘리트야 152 154 1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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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볼 1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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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겨울. 흠. 안이빗은.. 안이빗은.. 잘못 썼네 그러면.. 아니? 에반드 아니 근데 게임 생각했던 것보다 개복잡으네 릴리 네.. 내 런치 pal에 텍스트를 맹수조려사 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활력을 부여한다. 야수 덱이다. 활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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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을 섭취한다. 활력을 부여한다. 알을 생성한다. 오오. 알견 찾아보이네. 중매야수다. 중매야수다. 군악대를 빨리 냈었어요. 신병이 오히려 나중에 나가도 상관없었고. 짠지 않고 하하하하. 사용할 수 없다. 으악. 약은 문발똥망 요소가 너무 적은거 아냐? 아이씨 실력겜하면은 실수하면 꼴받는데 너브실력겜이면 인기없음 지면 게임 탓해야 되는데 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엄청 개선적인 게임이네 아이씨 뭐야 이거 무려보이는데 아이씨 좀 aç 퀸트 퀸트다 퀸트 오오 퀸트다 퀸트 변이 엄청 좋은거 아닌가? 내가 교회 날 못인가? 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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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신병 뭐야 아저씨 누구야? 자기소개하고가 자기소개하라고 니가 누군데 어 어 아 보물이랑 교환이면은 용의 눈물 밖에 없으니까 안되겠네 이게 또 먼지 안보이네 다른걸로 바꿀 수 있다구요? 아닌데 이거 밖에 안되는데 그 용의 눈물을 제거하고 용의 눈물을 얻는다 뭘좀 아는 두버프 미친냐 미친냐 은금술사 무작위 유닛을 무작위 유닛으로 변이시킨다 엥 엥 에반드 엥 엥 엥 이 카드는 상대 진영에 낼 수 있음 내 덱맨 위에서 유닛을 내고 팔 증폭한다 오오 좋은데?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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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텍 때문에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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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지게 가난한 보병 형편없는 왼쪽 진영과 형편없는 오른쪽 진영을 낸다 변이 시켰다 마저스티니아 안돼 안돼 개같은거 152 154 아니 아에서 사도했어 공격 아 let's do it you oh i never miss even at full 1P 해. 오우. 오예. 아까 그 굴이라고 욕했던 아저씨 나왔네 거미잡기 내 무덤은 어디서.. 건가? 트리담 아니? 렌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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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괜찮네 렌버거 음.. 막건에 마나 기다가 역전 당할수도 있겠네 난겜 장막 유닛에 다른 상태가 부여되지 않게 막음 잠자는 늙은 창날 적에게 5피해를 둔다 스발블르드 오른쪽에 있는 아군에 1피해를 주고 자신을 2증폭한다 괜찮네 오또 스발 담바디담바디담바디담바디담바디담 넥컵 저 뭐 움직이는거 다람쥐야? 5도 얘가 제일 먼저 나가야겠다 나이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해가 안좋게 나왔네 두문좀 써야될 듯 두문좀 써야될 듯 넥컵 권창 내가 유닛보다 전력이 높은 유닛을 넣을 듯 적에게 피해를 주는 카드가 너무 안나왔는데 나이스 썩궁병 권창 권창 죽어 푸카푸카 저거구나 아군이 파괴될 듯 이제 넥커를 생성하고 2증폭한다 그냥 냅두고 적당히 숫자만 이기게 해야되네 152 54 152 152 152 아우씨 얘가 이상한 것을 오면은 넥커나온다 폭판 전문가 쓰레가 없네 체력 5짜리 있으면 거기다 쓰겠는데 폭판 전문가 쓰레가 없네 체력 5짜리 있으면 거기다 쓰겠는데 무작위네 전문가라네 어떤게 전문가 가지다 전문가 뭔가 영능쓰고 바꾸고 싶은데 트랙이 나왔다 트랙이 나왔다 트랙이 나왔다 저건 자르는게 낫겠는데 트랙이 나왔다 야토 이즈 은후두머리 넥커 읏 줄 진짜 없는 겁니다 트롤롤롤롤롤 앞링 宿いる bühne do bone 아 물 쏟았다 쇠로를 먼저 누른거 실수네요 컴퓨터가 마지막 턴 하는거 맘에 안드네 번창 적에게 이 피해를 준다 할자리가 못본창이야 아 아 아 좋은 아 저가 너무 아 아 아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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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정예신병 서훈이네 군악대관 던 더 빨리 나가야되네 안되 오케이 번창이 간단한 게임일 줄 알아 자연의 분노 아니 그만 죽여 인마 동생 남지 자연을 내면 나무 커신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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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먼저 내자 적에게 오피해를 준다 아니 미친 7에서 8 됐다 전투 코끼리 괜찮은데 전투 매전투 봐 보리스트 호흡 많이 시크렛 알력을 준다 자 이제서야? 좀 빨리 쓸 걸 그랬네 이제서야? 으까봐 이제서야? 이제서야? 마우스 에이 이리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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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끝 내게 흠 좋은 시에다 안녕하세요 엄벌 유명인 그런 하단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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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발블루드다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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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맥커네 와 뭐야 저거 특능 쩌네 와 이번 와 번창삼이라고 와 번창삼이라고 천보 2번창 면역 번창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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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청 번창삼이라고 번창삼이라고 ben 票 이런 완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우 미친데 컷 적에게 1피해를 둔다 고무면 2피해 적에게 3-5회 적의 1피해를 하고 늙은창 날 겁나 쎈 무혈의 자리 만들어준게 별로였을까 과연 다행이다 구혈 길막까지 아니 덤프 떨어짐 류트로 뚝배기 깨버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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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왕 허접색 쓰럼 오도 진화 애매하네 이러고 잠시만요 자들을 변위한다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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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보르가 누군데 제가 개요 무작위 브론즈 3장을 낸다 안녕하세요 낭렬술사 오도 어디가냐 오도 내놔 오도 내놔 망캠 겐 겐 겐 겐 겐 카운터가 0이 되면 공갈자가 깨어난다 어떻게 유니디름이 공갈자 넥커다 넥커다 파괴할 유딧이 없으면 자신을 파괴한다 파괴될 때 그 유닛을 수원한다 사기 캐릭이네 사기 캐릭터 파괴하는 파괴하는 펜 장막 2차 2차 굴때리네 오도 어디갔어? 오도 갖고와 오도 못봤어 쓰레기엔 오도 못봤어 쓰레기엔 오도 못봤어 아니? 오도 못봤어 오도 못봤어 오도 못봤어 오도 못봤어 불안한데 안돼 안돼 공갈자 면역 오도 오도 오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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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맞이겠어. 안 돼. 아군을 드버프 광자사로 변위시킨다. 3 아카스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카스 100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남명술사 컷. 에이단 망치전사 정도면 쓸만하지 않나. 천보. 아카스 100님 1년 5월 4월 10월 11월 8. primaver 아니 ordo 왜 안나오냐. 1 오예 트롤 빨리 나온거 좋다 사대판우 네크 포카 단전의 카드를 일곱장 내십쇼 차아지 괴롤 영능 그냥 쓸걸 안 돼 내 방어구 고무 아냐 아니 이거 기본전력 몇인데 이거 이거 아님 기본전력 3인데 4면 고무라서 방어구 부여되는거 아님 아 방어구 부여된건가 됐나봄 체력 오른줄 알았는데 체력이 아니라 전력 영능 썼으니까 아 둘다 오르는거구만 아 확인요 아 아 아 아 크롤 개 뚜디만 폭탄 전문가 폭탄 전문가 5도 개 늦게 나오네 오졌다 앞에서 일손해 권력 사이에 엄청나는데? 아니? 원투야 한성 여긴 올걸 별 차이는 없겠지만 백상성이 있는건 맞지만 죄가 약하네 수발블로드 대거 어? 전투 코끼리 전투 코끼리 너무 탐스러운데 음 끽빼기 정의의 전투 막시 첫 패스 온대 시에나 오도각이다 나우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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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는 한턴 참을까? 어? 미친 나우시카 여긴 아우시카 어, 수이다 이거 스발블로드 사라 사지마라 10등폭한다 5등폭한다 흠이 어 내 재울에 잡냐 킹길이 되자 와 아 아니 오록을 해야 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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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나가면 할만할 듯 마법사 학살범 땜에 아까 객산 나뉘어시 힌끼리 오예 비가 힌끼리 힌끼리 호허 5.7링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죽나 사나? 아니 죽네 왼쪽부터 발동하나? 4.8링 죽는다 4.8링 죽는다 5.8링 죽는다 145다 버접서가 으악 2밴드 위둘 킹키리 게임이 시작되면 이 카드는 전장에 위치한다 5도가 더 나은거 더 나은거 같은데 아 근데 5도는 못 뽑을 수가 있기는함 고유 지적해라 짜샤 이 게임은 주요주의입니다 구글플레이랑 앱스토어에서도 킹끼리 먼저 내자 아니 패 이렇게 잡혔으면 이기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지냐 챕터 접자 뭐야 인접한 세상이 이렇게 세게 하냐 아 이런식이구나 이런식이면 잘못됐네 오예 사기쳤다 첫 턴에 40올림 허접색 중독을 건다 중독 상태를 두개 보유하면 파괴됨 헐 킹끼리 통화 다음은 루시아 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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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꺼내 돋거 트롤 아 척자식 사기치네 사기 멈춰 나도 사기칠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킹길이 40 틈없어 광전사 내 턴 종료마다 자신과 무작위 전에게 1피해를 준다 오도가 죽으면 오도가이 억 광전사로 바꿔줄 바다 내가 없네 근데 벌써 100점 차이나 아무튼 생성듬 방어구는 빵빵한데 방어구 관련 주문이 없네 아잇 도적놈아 그만 훔쳐 저 도덕놈 시끼 저거 포큰 카드나 방어구 소환 카드 있음 좋겠는데 포큰 아니 미친 40점 깎임 쓰레기임 배트맨 배트맨 포큰 포클리니까 부산 투자 해야겠다 박밀 박밀없나 박밀좀 박밀좀 152 154 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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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마? 허접색 내가 이겼다 위대한 오크나무 적에게 자신의 왼쪽에 있는 카드수만큼 피해를 주고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카드수만큼 자신을 증폭한다 뭐야 왜 이렇게 좋은 아 근데 진짜 토큰 카드나 헥터의 쓰레기 어대한 누꺼비 적에게 중독을 건다 도둑 도둑 모든 하군의 대상 유닛의 전력과 동일한 증폭량을 무작위로 나눠준다 아 뭐야 거지같네 천보로 중독 막아질까 아이케 아이케 자 악마브로 아 이걸로 꺼냈었을걸 그랬나 근데 브론즈 3개 소원하는게 훨씬 나을거같아 뽑을 수 있다면 말이지 아니 재수없네 진짜 하이씨 상성이 나쁜데 상성이 나쁜데 하지만 exemplificar 천보를 어떠함 청히 iedz 만ёт 제 으 으흠 아 아 아 으 b they 이러니 힝끼리 올려도 힘들겠는데... 아이씨x2 아이씨x2 아니 이거 사기야 개같은겜 아니 이 덱으로 저거 오케익임 엇간데 진짜 쓰레기앤 아니 게임은 카드... 드로도 몇장 안되고 카드 획득할 기회도 얼마 없는데 카운터덱 나오고 오절하는건데 어떻게 이겨 이걸 아이 미친게임 아이씨x2 주문을 썼어야 했는데... 주문을 너무 안 썼네요 뭐 또 뱀고 뱀고 도움이 아이씨x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끼리 또 독걸려 죽는 거 아니야? 음 얘는 드론즈가 아닌가? 드론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드론즈가 아니겠네. 안 돼. 우리 킹끼리 독걸렸어. 안 돼. 진짜 중독을 이기긴 했다. 토큰 카드 좀 나도 토큰 줘. 그런 건 없다. 꿀랑 10살이가 왜 보라색 카드야? 좋은 시에나. 꿀드다 꿀드. 알바스트라. 알바스트라. 얼모. 오도 시에나 떴다. 릴리아나의 도라임. 재보임? 빙결된 적이 파괴되면 인접한 유닛들을 빙결시키고 이 피해를 준다. 빙결된 적을 증폭을 증폭할 수 없다. 적을 빙결시킨다. 빙결된 유닛이 파괴되면 얼어붙은 모험가를 생성한다. 빙결 이 상태에 걸린 유닛은 이동시 파괴된. 빙결된 이미지. 아직도 못하지만 월요일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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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I do so dreadful miss, my darling little sis. 영백 쓰고 5도 올리고 No. 딜 넣는 애가 빨리 나와서 날개 터뜨리고 싶은데 으아 변경된 2분 1분 변경댕 변경댕 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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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룡이 내 모험가 다 먹는다. 김키리. 이거 마지막이니까 만화 낄 필요가 없나? 리치왕 잡고. 만화 낄 필요가 없나? 만화 끼면 뭐 점수 주고 이런 거 있나? 냉동 코끼리. 이박 있는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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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채웠어 응 풀필드야 백룡 퍼접 방어벽 덱 승리 시작에 불과하다 사실 이트임 찌링 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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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접 퍼접 흑음 허접 공고 게시판에서 도전 거절을 확인하고 등급을 비교하세요 잠금 해제된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약이 패시브 효과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의 변인자를 모두 모았습니다 스위치를 당기십시오 탄이 칙슨 같은 남자 그래 또 쌀이야 저거 괴물 만듦 사업자득이네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뭐 얻었는데 변인자 세개로 모아뒀어. 시작 히력 증가. 멀리건 횟수 3회 추가. 아, 다 적용되는 거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백은 방포환경도 방포환경도